SK 텔레콤은 30만원대 5.9인치 스마트폰 갤럭시 A40를 19일부터 공식 인증 대리점과 온라인몰 T월드 다이렉트를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A40의 출고가는 399,300원입니다. 젊은 고객들과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말인데요. SK 텔레콤 고객이 4만원대 요금제인 T플랜 안심 2.5G 요금제를 선택하면 공시지원금 11만6천원을 받을 수 있어 28만3천3백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SK 텔레콤은 이번 갤럭시 A40 단독 출시를 통해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사양을 즐기고자 하는 젊은 고객들의 단말 선택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갤럭시 A40는 5.9인치의 디스플레이로 한 손에 들어오는 그립감과 140g의 가벼운 무게로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F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와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가 더해져 더욱 선명한 화면과 높은 몰입감으로 고객들의 인기를 모을 전망입니다. 또한 SNS와 셀피에 대한 젊은 고객들의 요구를 국내 스마트폰 중 최고인 2,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통해 충족시켰습니다. 후면의 듀얼 카메라는 1,600만 화소 카메라와 123도 초광각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SKT는 예런니, 존키, 김스테파니, 해리 등 SNS 스타들이 갤럭시 A40를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디지털 영상 광고를 통해 2020세대의 SNS 생활에 최적화된 A40의 강점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특히 갤럭시 A40는 중저가 스마트폰에서 지원되지 않던 삼성페이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3,100mAh 배터리, 4GB 램, 64GB 내장 메모리 등의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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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